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의 협력사가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방송 CNN에 따르면 TSMC는 하드웨어 공급사 킴맥스가 해킹 피해를 본 사실을 인정하며 데이터 일부가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TSMC는 다만 이번 해킹이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고객 데이터 또한 손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TSMC의 발표는 유명 랜섬웨어 해커그룹 락빛이 킴맥스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며 TSMC의 7천만 달러, 우리 돈 약 923억 원을 요구한 바로 다음 날 나왔습니다. 하지만 TSMC는 해커에게 금전을 지불할 의사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